국산 스피커의 자존심이었다고 할까요? 마샬 음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샬 하면 기타 앰프나 요즘에는 블루투스 스피커를 떠올리실 텐데요. 영국 마샬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국산 한국 마샬도 고려마살로 동양마살로 이름이 바뀌어 왔거든요. 스펠링은 영문 이름은 같습니다만 조금 다릅니다. 별개로 구분해야 되겠지만 국산 오디오에 산 역사라고 볼 수가 있고요. 뭐 인켈이나 롯데, 태광 뭐 이런 의외의 회사들과 보다는 규모가 살짝 더 작았다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역사, 히스토리 얘기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좀 그쪽 이야기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이트가 아직 잘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구매나 이런 부분도 알 수가 있고 모델명 그리고 히스토리나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 기초로 말씀드리고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의 전후부터 6.25 이후부터 시작을 했다라고 과언이 아닐 수 있을 것 같고요. 잘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마샬 오디오의 음지를, 스피커의 음지를 들어보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단 컬럼 스피커이기 때문에 운동장, 학교, 그리고 펌프 신화의 주역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많이 DDR 대체였죠. 펌프 안에도 마샬 유닛이 많이 사용이 되었다라는 이런 자료도 참 추억이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아주 1960년대, 70년대뿐만 아니라 2000년대, 1990년도까지도 마샬은 굉장히 왕성한 활동을 했고 수출 쪽, OEM 쪽에서 굉장히 많은 기어와 결과물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멀티셀 홈 같은 전통의 홈 스피커들, 제조사들이 해왔던 이런 부분들도 해왔고 탁상용 서브 펌, 원통형, 그리고 리본 스피커 이런 것들도 상당히 빠르게 도입을 해서 국산 스피커이지만 다양한 연구 실적들을 가지고 있는 게 특징인 것 같아요. 저도 오래전에 한국 마샬의 스피커를 사용했는데 이 10인치 모델 같아요. 지금 모델명까지는 기억이 안 나고 워낙에 오래돼서 저도 저 모델을 잠시나마 즐겁게 사용했던 기억이 있고요. 현재의 마샬은 3인치 플레인지 신제품이 2020년도에 나와서 이 부분을 좀 판매하고 있다고 해서 여러모로 관심이 가서 기회될 때 한번 써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적인 주인공은 마샬 피보 600이라는 모델이에요. 우연치 않게 입수를 했던 스피커인데 생각보다 소리가 좋았기 때문에 소리가 안 좋고 할 말이 없는 정도의 기종들이라고 하면 제가 리뷰를 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거는 리뷰를 할 만한 가치가 히스토리 부분도 있지만 여러모로 그래도 충분히 저가형 스피커의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만 꽤 좋았다라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색깔부터가 상당히 특이했어요. 그레이, 회색, 약간 밝은 톤의 회색에다가 밝은 톤의 투톤의 그릴이 적용돼 있어서 일단 생각보다 굉장히 예쁘다는 점에서 상당히 마음에 들어서 구입을 하게 된 스피커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뒷부분 보면 밀태형이에요. 우퍼가 6.5인치 정도 사용이 되고 두께가 좀 얇은 벽거리 용도로서도 충분히 사용 가능할 만한 그런 두께를 가지고 있는 스피커인데 밀태형으로 구성돼 있다. 단자는 클립식으로 좀 저가형 단자를 채용하고는 있습니다만 마샬 스피커들이 고급화에 이렇게 부가적인 부분을 높게 가져간다기보다는 상당히 그래도 가격 대비 성능비를 항상 높게 가져가는 그런 브랜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일단 트위터도 보면 요즘에는 웬만한 것들도 실크돔이나 모나 유닛 사이즈도 크고 실크돔이나 금속 트위터가 많이 사용이 되는데 펄프 타입 콘을 사용한 트위터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구성은 이제 보스 스피커에서도 여전히 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 대단히 쭉 뻗고 우수한 그런 고역 특성이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통상적인 가요나 팝 이런 류의 장르에서는 정말 상당히 좋은 소리를 여전히 내주고 있다라는 생각을 전하고 있고 내국성도 참 여전히 굉장히 좋다. 제가 콘치도 교체한 적 없는 것 같은데 정말 쌩쌩하고요. 그래서 함께 사용했던 예전에 사용했던 301L 같은 경우는 최적이 피보 600보다 조금 더 크거든요. 유닛의 형태나 특성 자체는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생각이 돼요. 이 보스 스피커도 유닛이 아주 고급은 901이나 이런 특수기종들을 제외하고는 고급은 아니거든요. 고유의 튜닝과 설계로 좀 반사에 대한 부분으로 고유의 음을 좀 만들어내고 있다면 유닛 자체의 성능은 301과 굉장히 유사한 것 같다. 하지만 밀폐형 구조이고 최적이 조금 더 작고 조금 더 예쁜 디자인 조금 더 평범하지만 더 컬러부터 매력적인 디자인을 좀 가지고 있는 게 특징인데 일단 피보 600의 소리가 이게 홈용이었는지 피해용이었는지 학교 벽걸형인지 그걸 제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참 추억이 새겨진 소리라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 녹음 영상이 있으니까 따로 링크 여기 고정 댓글이랑 정보란에서 보시면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현대의 지금 다른 기종들과 제가 영국제 제품들 놓은 곳에서 동일한 조건에서 녹음을 해서 비교했습니다만 녹음 영상에서도 그렇고 실제로 들었을 때에도 거의 301과 거의 동급의 소리를 내준다라고 보셔도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는 충분히 되고요. 일부 부분에서는 오히려 301보다는 좀 밸런스적인 부분에서 규모가 최적이 조금 더 작고 밀폐형이다 보니까 똘망한 소리 쪽은 301보다 조금 더 좋아요. 저에게 양감이나 이런 부분은 301 쪽이 조금 더 보스 301이 조금 더 우수합니다만 그런 특성이 있고 나름대로 이렇게 녹음을 했으니까 저는 이때 당시 1980년도 90년도만 하더라도 마샬의 존재를 잘 몰랐고 인켈이나 태광 이런 오디오로 시작을 해서 관심 기울이다가 마샬 10인치 모델 한 번 정도 써본 게 다인데 세월이 한참 흘러서 20, 30년이 지나서 다시 마샬 스피커를 써보고 들었을 때의 소감이 참 이 정도면 참 좋은 스피커를 잘 만드는 회사인데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전히 박병윤 대표님 사이트도 유지하고 있고 생산도 가지고 있고 주문 제작을 통해서 거의 대부분의 라인업도 유지를 하고 계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참 1960년대부터 그러니까 오히려 인켈이나 태광 이런 브랜드보다 더 먼저 시작을 한 계열이라고 볼 수 있고 같이 시작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기업의 그런 속성보다는 중소기업으로서 대기업들과 거의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엎치락 뒤치락 그쪽보다 조금 더 선배 쪽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위에 한국 총판도 하시고 이러면서 계속 변화와 이런 속에서도 여전히 2년 전에 3인치 플레인지 신모델을 발표할 정도로 지금은 상당히 연세가 많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디오에 대한 사랑 또 스피커에 대한 사랑이 정말 각별하신 분으로서 우리나라 오디오에 합격한 공이 있으신 게 아닌가 그냥 그렇게 저도 추억으로 또 즐거움으로 또 지금 피부 600을 사용하면서 그 만족감으로 리뷰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래됐던 스피커들 어떤 걸 즐겁게 국산 스피커 오디오 중에서 어떤 걸 마음에 들어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양한 OEM을 만들었던 브랜드이기 때문에 관공서, 학교 이렇게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직접 간접적으로 마샤 로디오에 대한 소리를 익히 알고 계실테이지만 저희 녹음한 영상도 정보란과 덧글란에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리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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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